지금부터 도토리를 주어오세요. 시작! 아, 일단 도토리를 줍고 계시고요. 아, 일단 너무 여기 더운 것 같아요. 제 열정 때문입니다. 아, 왜 이렇게 덥지? 아, 왜 이렇게 더워? 진혁 씨가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토리를 찾고 계시고요. 진혁 씨의 열정 때문에 제가 진짜 더운 것 같아요. 네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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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. 자,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내고 계세요. 네, 자, 우리 팬분들이 혹시 보이시면 좀 힌트를 주셔도 됩니다. 저기, 저기, 어디? 어디? 저기, 저기. 어, 잠깐만,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어, 185의 키로 바로 저 도토리를 득템하시는 우리의 이혜진혁, 델MG. 하지만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